멕시코 레벨 5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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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같다 바리니 멕시코 외비언니 신났어 소파 스티커 바리니 멕시코 멕시코 어디있어 멕시코 멕시코 원래 한 50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어 호텔이에요 호텔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입니다 먹방?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시켜서 웬디언니 좀 이따 올거에요 고맙습니다 빨리 와봐요 이리로 와봐요 웬디언니 오 나 이거 그러면 우리 빨리 인사하고 밥 먹고 다시 켜요 네 오세요 언니를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요? 네 저 아까 근데 나갔어요? 하이 웬디 하이 우리 음식이 보여요 안돼요 왜요? 너무 많아서 저정도는 저희 안돼요 음식이 많은게 안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제가 오늘 예리의 룸메이드입니다 예리 너무 얼굴 잘렸어 예이 저희는 지금 어디있죠? 멕시코 멕시코 저희가 원래 50분이 걸린다고 해서 뭐 그러면 밥을 기다리는 동안 방송을 하자 했는데 아 우리 스포에요 뭐요? 브이앱 할거에요 좀 이따 아 맞다 브이 뭘 스포한다는건지 몰랐어요 저 셀프 네일 했어요 제가 했어요 셀프같이 친하죠? 아니에요 이번에 좀 잘했어요 지금 그게 하지 않 별로 그렇게 안보이나? 약간 코랄 핑크인데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먹고 올래요? 네 노래 틀려고 그랬는데 저거 다 식잖아 저거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 그러면 메뉴 한개만 보여줘 메뉴 디저트 보실래요? 아니면 디저트 보여드릴까요? 응 뭐요? 어떤거? 너가 디저트 브라우니 브라우니 원? 아니 근데 비쥬얼이 저게다 오케이 치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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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맛있겠죠? 메뉴 중에 하나에요 저희가 많이 시켜서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게 치즈케이크 스프레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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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몇시입니까? 여기가 몇시냐면 제거 있어요 읽어주세요 몇시입니까? 지금 새벽 1시 반 지금 저희는 공연 끝나고 와서 밥 먹어요 근데 디저트만 있는게 아닙니다 멕시코에요 네 그러면 저희 밥 먹고 다시 인스타 라이브 올게요 그러고 브이앱 네 아 미안해요 브이앱 할거에요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밥은 중요하잖아요 밥 먹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일찍 올지 몰랐지 밥 먹고 올게요 바이 이게 너무 빨리 가는데 아니요 좀 기다려요 후딱 먹고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 우린 우리도 좀 괜찮아 됐어? 아직 기다리고 있어 너 얘 봐 기다리고 있어 틀어졌어 너 상처에 괜찮아져야돼 야 아니 잠깐만 하늘 안좋아 어차피 괜찮다고? 왜 왜 예희야 예희 지켜야돼 아 근데 언니 침대 너무 더러워 너가 더럽게 했잖아 아니네 옆으로 갈래 아니 괜찮아 안 보이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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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틀냐고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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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동안 예쁘게 나와요? 귀여워 아 이거 안했던거 같애 근데 이거 좀 틀리죠? 브이앱이랑 느낌 저희는 멕시코에요 멕시코에요 멕시코? 너 눈 한쪽 잘라서 괜찮아 나 혼자 하는데 멕시코시티 이 노래 좋은거 같애 그죠? 제가 선곡했어요 노래는 다음에 추천해드리죠 저희가 음악 취향이 닮았거든요 네 팔 아프죠? 내가 줄까? 아니 괜찮 팔 아프냐 밥 먹었어요 야회 이 노래는 진짜? 맘에 한국어 말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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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왜이래 왜이래 헬로우 인도네이저 샘콘한거에요? 아니요 SM타운 콘서트 아니고 KCON 저희 KCON 왔어요 멕시코로 하즈 멕시코 멕시코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멕시코 계속 리허설하고 공연해서 끝나고 바로 호텔 와서 밥먹고 그래서 아직 그게 아주 따라서 Wendy's so beautiful 아 감사합니다 카우이 다른 방에 있어요 밥먹고 있을거에요 저희 두명 룸메이트라서 그냥 저희 둘이 할거에요 오늘 I miss you I miss you too 윙크를 해달래 오 오 오 메밀엄마 근데 이거 댓글이 진짜 느리잖아요 근데 엄청 빠른데 이게 느리게 나오는거에요 아 아 하긴 보통 댓글도 슉슉 이렇게 올라가면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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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윙크를 해달래 자유시간 이것도 자유시간이에요 아닌가 자유시간 없었어요 근데 어제 택사스에서 좀 있었어요 자유시간 어제 뭐였어? 어제 쇼핑 언니 언니 갔나? 같이 갔잖아 으하하하하하 같이 갔는데 쇼핑 하이 말레시아 하이 브랜스 하이 러시아 저희 브이앱 할거에요 어? 완전 예쁘게 나오는데? 아니 지금 이 뒤에 조명이 저를 살려주고 있어요 초콜라 좀 마시고 올게요 하고 계세요 어? 바꼈어 이거 바꼈어요 화면 네? 화면 아 당황했어 아 저 이런거 진짜 당황하거든요 어 나 이런거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저의 드라운치생아 공개가 될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으으 다 봐라 네 뭔가 할거 없나? 캐리어 공개할까? 아 안돼요 캐리어 공개 왜해요 왜 아니 뭔가 꺼낼거 없나 예리씨 그러면 아냐 캐리어 먼저 하고 있어봐요 저 보여줄거 없나 지금 예리가 자기 캐리어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리가 이렇게 어? 큰일 날 날 일을 지금 벌이려고 합니다 안녕 예리씨 그러면 안됩니다 어디냐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멕시코루요 멕시코 저희 방입니다 저는 오늘 예리랑 같이 룰메이트가 됐어요 저랑 웬디랑 예리랑 룰메이트고요 말이 너무 안돼가지고 실기랑 어? 너 그거야? 너 나랑 커플 잠옷이야? 너 나랑 커플 잠옷이야? 너 나랑 커플 잠옷이야? 좀 비춰주실래요? 너무 예쁘 예쁘죠? 핑크 나 심지어 나도 핑크색이거든요 아 진짜요? 남색하고 이게 핑크가 있는데 저도 핑크거든요 어 진짜 대박 예쁘죠? 예쁘죠? 오늘 처음 자랑하는 거예요 어? 이 조명 이쁜거 같아요 아 진짜요? 우리 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 뭔가 한번도 그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잠옷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닌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잠옷이 있고 나는 제가 어제 텍사스에서 빅토리아 시키리 쇼핑했어요 그놈의 빅토리아 시키리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습한 그때 근데 예리씨 저 지금 예리씨 잠옷 입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 이거 제 옷이에요 평상국이에요 PJ 입고 있는 줄 아세요? 치마에다 다리 근데 제가 빅토리아 시키리 쇼핑했어요 그래서 뭘 샀냐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연습복을 많이 샀어요 예쁘죠? 예리씨한테 지금 너무 긴 거 같은데요? No 예리 기만해 그리고 피셜 오 예쁘다 예쁘죠? 여기 옆에 칼이 이렇게 돼있어요 뭐하는거야? 예리씨 예쁜 가방 찾아줄게요 마지막 라스트 원 연습바지 샀기로 예리씨 키만해요 no 핑 연습할 때 입을거에요 연습할 때 입을거에요 끝났어요 저 그렇게 많이 안 샀어요 이번에 제가 여기 연습복을 좋아하거든요 땡큐 자 혼자 하나 보내드릴게요 또 저한테 넘기나요? 네 이렇게 해서 웬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리씨 예리씨 뭐에요? 뭐여? 뭐여 그 커플팔치가 많은지 갈게요 바이 뭐여? 이렇게 하면 어떡해 대만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출리 출리 네 맞어 밤에 휘파람불 맞는다 그랬는데 왜요? 호랑이가 잡아간 미안해 빨리 차가우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랑 할머니께서 그러셨었어요 네 너무 너무 많이 했어 그거 아 근데 좋아요 나를 많이 되는 듯 다른 넌 혹시 너와 같을까 지금 그만만 기대를 해 하루 지금 좀 있다가 응 잘 안고 싶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아니야 춥지않을 벽같아 야 오 노래 불러달래요 오 나 이런거 좋아요 형 우리 예 아니야 뭐여 V LIVE 오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V LIVE로 올게요 1점에 듣고 갑시다 이게 1점에 듣고 갑시다 Is not fine 신디 바이 I don't know this song 태연 언니 들어보세요 바이 바이 브이앱 보세요 장 이걸로 해야겠다 들어오고 있어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이 그냥 그냥 브이앱 말고 인스타 할게요 왜냐면 자꾸 끊겨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계속 그 브이앱 리스트 거기 저희 컴퓨터 계속 도배를 해서 안되겠더라고요 SM타운에 우리밖에 없어요 SM타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브이앱 보여줘요 보여줘 하셨던 분들 리스트가 뜨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두 개께 나오고 플러스 제가 아까 한 번 더 해서 저희께 이게 또 하나가 더 뜰거란 말이죠 하.. 그래서 죄송해서 죄송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인스타 인스타 안 끊기고 좋아요 하하 뒤통수에서 노래 들으니까 노래 되게 다르게 들려요 뒤통수에서 노래 들어요 오 그러네? 그치 오 왜 그러지? 여러분 뒤통수에서 노래 들어보세요 뒤통수로 노래 들으니까 좀 다르게 노래가 다르게 들려요 제가 감기라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수 있어요 예이 오늘 저 오늘 좀 아팠어요 예리가 이렇게 말이 없는거 처음 봤어요 처음까진 아니지만 근데 이건 댓글이 한국어가 많이 없어 할빈 분들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시고 뒤통수로 드셔보세요 중간에 넣으세요 그러면 뭐야 소리가 오우 그 이코나이지를 쓴 것보다 뭔가 소리가 신기해요 약간 나이 그 뒤통수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 진짜 좋아 그치? 스피커 웬만한 스피커보다 더 좋아 근데 저희 무슨말을 할라했죠? 무슨말을 한다기보다 아 V앱 계속 끊겨서 죄송하다고 응 맞아 여기 계속 너무 멀리 있어서 네트워크가 저희가 많이 아 인스타는 다시보기 안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말그래도 진짜 라이브인거 응 그러면 저희 좀 소문내주세요 라..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아니 멕시코에요 저희가 멕시콘데 이게 와이파이가 자꾸 끊겨요 그래서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V앱이 안된대요 지금 말씀하시는지 저 혼자 말하래요 조금 할거 있어요 저희 방금 밥 먹었어요 룸서비스 시켜먹었어 멕시코 멕시코는 지금 오전 3시 새벽 3시입니다 오전 3시요? 네 새벽 3시구요 네 멕시코는 지금 멕시콘에 도착하니 바로 공연장에 갔어요 그랬어요 멕시코에 도착하니까 에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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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니까 어색해요 내 마음을 죽였어? 여러분, 타이완에 가고 싶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하이 야, 웬디 마이 베스트 프렌드, 웬디 I'm your best friend? 야, 인정해줄게요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예임, 얼른 낫길 네, 저 얼른 나아야죠 며칠째 감기가 안 나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 어제 갔다 왔는데 텍사스 약 먹고 멕시코 약 먹고 한국 약 먹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나요 오우 많은 팬분들이 지금 웬디언니 뭐 만들었어요 완료 누르면 안 됐다 많은 팬분들이 지금 저희 방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아이고 네, 하고 계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볼... 네 이게 어두워야지 보일까요? 밝아야지 보일까요? 어... 웬디언니가 이거 했는데 안 보이나? 아, 반대로 너무 얼굴 아니, 반대로 반대로 써야되요 제가 다시 할게요 아, 정말 아, 그 감기 걸린 나라 약 먹 나라 약 먹어야 빨리 나아요? 근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감기 걸렸었어요 한국에서 감기 걸려서 링겔 맞고 했었는데 감기가 잘 안 안 난 상태에서 텍사스 오니까 더... 더 졌어요 병... 병이 도졌어요 병... 병이 도졌어요 음... 그럼 한국 약 드세요 그래서 한국 약 먹고 있어요 한국 약도 먹고 미국 약도 먹고 멕시코 약도 먹고 멕시코 약도 먹었어요 생강차 저 생강 진짜 싫어해요 생강 안 먹어요 I love you so much 이미는 달 컸다고 생각하는데 춤 춰달라고요? 여기 호텔이에요 멕시코 호텔이라서 춤추면 우리 잡혀가요 어? 잡혀가진 않아요 왜? 웬디언니 뭐하니에요 지금 많은 팬분들이 저희 어디있냐고 계속 여쭤보시길래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놀지 않습니다 항상 팬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노래 신나요 노래 신나요 내 스타일 그럼 크게 해드리죠 아 셋이니까 보이시나요? 어? 했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예 아까 뒤집어졌어요 We are in Mexico 그래서 아예 이렇게 틀고 있으려고 하는데 안보이네요 네 안보이네 나 이제까지 뭐한거였어요 춤출까? 여기다 두고 이거 보면 고정시켜봐요 근데 여기 갤럭시는 위트 마이크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크 안 들릴라나? 이거 흙이 많아? 고정? 정말 아 저기가 못 고자야? 아 제꺼 여기 뒤에 놔봐 놔봐요 여기 아니 여기 마이크인데 들릴라나?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아 왜냐면 여기가 마이크 들리는지 한번만 얘기해주세요 Can you listen to us? Cause it's covering the It's covering up the microphone right now Can you still listen to us? Can you hear us? Yes? Maybe? No? Yes! 네 라고 하셨어요 들립니까? 네 들린대요 똑같이만 춘다고 해놓고 이게 지금 조명이 위에 조명도 있어요 새벽에 새벽 3시 저희는 야행성이거든요 저희 둘이 제일 안 자는 멤버에요 저희 둘이 제일 안 자는 멤버에요 저희 둘이 제일 안 자는 멤버에요 accommodate 영화에요 실리콘이 신난다 음악에 맞춰서 가요로? 그럼 이번에 가요로 바꿀까요? 가요로! 해외 팬분들이 많으셔서 K-POP 그러면 신나는 노래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저는 신나는게 없으신데 넷플릭스 시시가 찾지가봐요 아 시시가 찾지 제가 약간 희귀성 아 조금 아 지금 이번에 이노부터 왔는데 뭐요? 아 느낌이 신나잖아 아 일단 팬분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눈빛을 차려 볼게요 이제 자요 아 안 잔다니까요 저희 원래 안 자요 이 시간에 근데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어저께 텍사스에서도 엄청 안 잤어요 약간 하와이 같아 하지만 저희는 지금 멕시코 오우 우리 진짜 합이 컸네 어 아니요 무슨 노래 들으실까요? 음 뭐 일시중지 일시중지하라고요? 아니 우리가 일시중지한 것 같아요 아 저희가요? 네 일시중지했는데 좋아 볼 때마다 루키 루키 저희 너무 많이 들었어요 Automatic We want you Lucky girl 아 저희 노래요? 아 저 저 그러면 노래 한 곡 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저 노래 한 곡 해도 돼요? 갑자기 노래 부르시게요? 네 해주세요 해도 돼요 여러분? 네 저 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밤.. 밤 감성 근데 가요인데 해요 이 노래 좋아 알죠? 네 갑자기 내 댄스가 갑자기 다 이러고 이거 시스타 잠깐만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갑자기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잖아 너무 분위기 안 맞나? 잠깐만 그럼 이러면 내가 제가 너무 갑자기 분위기를 확 죽였네요 블랙핑크 BTS 갑자기 내가 지금 그런 노래를 틀어버렸네 약간 그런 분위기를 원하시죠 화질이 어 아 너무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갑자기 자신감을 가져요 우리 인스타 라이브 우리 인스타 라이브 우리 인스타 라이브 네 아 하긴 저희 인스타 라이브죠 갑자기 그럼 전 분위기를 확 주의해 아 해주세요 왜요? 아 저 옛날에 이거 올리고 싶어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갑자기 좀 뜬 거 없나? 아 해줘요 아 그렇게 얘기하고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다 해야 되네 네 두 노래를 들을까요? 음 음 음 뷰티풀 라인 난 너에게 대해선게 크러쉬 선배님 팬이에요 아 지금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지금 노래 보고 있어요 추천해주시는 곡이 있다면? 음 그냥 차트 가요 차트를 썼어요 아까 그래서 내가 차트를 보고 이즈 나 파이어 그럼 태호 선배님 노래 다시 시작할까요? 태호 선배님 노래 어때요 여러분? 스웹 노래요 어? 어? 오 렛나인 우 렛나인 아니 저 저 하고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뭐요? 틀어주세요 웬디제이 제가 이따가 악동뮤지션 노래도 들으면 안 돼요? 어 좋죠 좋죠 우리 찬혁오빠와 수연이가 있는 저는 음 댓글 보고 있어요 두 곡이 있어요 이것도 좀 제가 제가 워낙 약간 발라드랑 괜찮아요 두 곡인데 소윤수 선배님의 유리아이랑 테티서 선배님의 처음이었죠 이렇게 두고 근데 한국 몇 시에요? 한국 한국 지금 몇 시인가요? 우리 멕시코거든요 한국 몇일까요? 화질이 안좋아졌어? 이거 빛이 너무 쎄서 그런가? 아이고 아 나 빰 만졌어 공포 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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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다 우리 호텔이에요 왜이래 또 끊겼어요? 아니요 제 뮤직비디오 진짜 좋아 우리 노래 부를까요? 앉아주세요 네 다시 우리 나는 이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왕 쿠션 왕 쿠션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 너를 사랑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를 다시 찾을 때면 네가 나를 다시 찾을 때면 언제나 너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데 너를 향해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네가 거냈던 얘기는 네 별을 돌려 말할 것 엄마 미소 아니냐? 귀가 정화되고 있대요 너무 예쁜 말이네요 땡큐 너는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너는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전 감기에 걸려서 노래가 안 나와요 그 중에 오랜 때까지 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요 이따가 이따가 우리 같이 해면 잘 건들 것 같은데 예리언니 무서워 보여 저 안 무서운데 괜찮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서 괜찮아요 비 내츄럴 아 비 내츄럴 우리 비 내츄럴하게 하라는 줄 정말 진짜 사랑해 저 데뷔 2주년인가 봐요 오늘이 노래 웬일이야 아까도 브이앱에서 몇 번 본 것 같아 고마워요 우리 팬분들 나 챙겨주려고 잠깐만 했나 보네 매니저 언니 카톡 보내 보내지 마세요. 저 지금 인스타 라이브 중에 데뷔 2주년 맞대요 고맙습니다 카톡 소리 들려요? 예리가 양갈래로 데뷔 2주년이니까 아이스킨케익 들죠 2년 지나봐요 3월이니까 맞나 봐요. 저 2주년인가 봐요 땡큐 축하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축하해 땡큐 예리 축하해 다음 곡은 뭐예요? 저 처음이였죠? 웬디제이 소개해 주세요 다음 곡은 테티서 선배님의 처음이였죠? 러브색이라는 곡 근데 지금 네트워크 아 진짜 찬혁오빠 자꾸 카톡 보내지 마 공개해 버린다 자꾸 이상한 거 보냐면 지금 이게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저 셀프 네일 했어요 코랄 핑크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셀프 네일처럼 보입니다 맞아 화질 안 좋으니까 괜찮겠지 난 어른이 되죠 앞에서 면 다 망쳐버리죠 못난 말만 저 저 이거 연습생 때 했었어요 맞아요 이거 다 어린애들이랑 같이 저희 때 서연언니였어요 너에게 살려줘요 그대가 몰래 훔쳐간 내 맘 허락도 없이 해고 없이 태워 왜 늘었나 나만 했다고 울리게 해 내일 기도해요 유대가 나를 돌아볼 그날 한 여자로 바라볼 순 없나요 이미 늦춰버린걸요 처음이었죠 사랑을 알게 된걸요 아유 아유 근데 우리 좀 지루해요 저희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둘만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원래 새벽에 앉아서 좀 재밌다 그쵸 근데 이게 이거는 좋은게 녹화가 안된다고 근데 녹화하실 분들은 다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웬디 좀 비춰줘요 I'm sorry 나 너무 쿨했나? 반짝 반짝 어딨다가 이따가 우리 그러면 오늘 노래 라이브 많이 해줘요 웬디언니 목소리 귀 정화된대요 예리 소원 저 소원이었어요 소원이에요 지금도 그대가 나를 걸어 볼길래 불재미래 한 여자로 바라볼 순 없나요 웬디 killed me so hard 희망을 잃어버린걸요 소원이었죠 사랑을 알게 된걸요 나의 바라보는 전기처럼 나의 바라보는 전기처럼 난 난 건가요 나의 바라보는 다시 한 번 더 어떡하죠 빨빨빨빨 빨빨빨 질빨 빨빨빨 가져가요 그대가 눈을 뜨게 얹어봐 그대가 눈을 뜨게 얹어봐 미치도 없이 소리 없이 다가와 왠다로 난 하나 원하고 아프게 해 매일 기대해 그대가 나를 안아줘 상황이 굿짤 벤디 재밌다 우리 이거 계속해야되죠 근데 우리 옆방 안드리겠죠 괜찮아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도망갈건데 뭐 근데 같이 도망가시는 분들이신지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은지 아까 악동뮤지션 아 맞아요 못생긴 척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악동뮤지션 노래 중에 아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죄송해요 그 동생이 많다 맞아요 악동뮤지션 먼저 해요 못생긴 척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전 특히 그 귀여워요 케미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수연이의 목소리와 찬혁오빠의 작사 실력을 좋아하거든요 보고있나 이찬혁 보고있나 이수현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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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세상 긴긴 척추 허구한 날 놀려 못생겼다고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 나 아니 상처도 안 나 알고 더 굴려 또 못생겨졌다고 꿀떡 표정 뭔가 기력이 안 나 그렇지 않아 그렇게는 알고 생길게 만들고 싶나 봐 속나 봐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아나 봐 정말 웃긴 나온다 오우 아! 누굴까요? 나 진짜 무서워 누구야 아 슬기 언니 아니야? 열어주지 말까요? 그냥 노크 소리 무시할래요? 아 됐어요 무서워요 아! 목소리가 룸소비스가 왔다는데 저희 룸소비스 벌써 먹었거든요 잘못 왔습니다 잘못 오셨어요 롱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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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겠습니다 후식 어때요 후식 거짓말 얼음물 드세요 얼음물 드세요 얼음물 드세요 얼음물 여러분 뭐야 이 사람들 블랙 시스터즈 도 아니고 우리 핑크 시스터즈 핑크 시스터즈 핑크 핑크 브이앱 켜려고 했는데 브이앱 꺼져서 여러분 일로 와봐요 뭐하고 있었어? 우리 지금 근데 여기는 인스타 라이브 안 끊기더라 너 이거 아까 너 이거 아까 할 때 톡 안 눌렀지 이거 했었어 근데 안 보여 못생겨졌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나오려면 이렇게 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워 하시던 저희를 보고 싶어 했었군요 The other members 근데 여기 가로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볼 때 불편해요 인스타 라이브야? 그래서 세로로만 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이로써 단체방송이 되었다 죄송해요 아니 아니 고장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상태 어떻게 우리 지금 어떻게 하니? 아까 조금 자다 와가지고 나 잤어 애비양이 없어 근데 나 애비양 물 안 먹는데 너 탄산수 안 먹잖아 이거 탄산수 아닌데? 그냥 물? 응 여러분 빨리 빨리 뭐 해봐 빨리 뭐 해봐 하고 싶은 거 있어 빨리 뭐? 빨리 뭐 해봐 기다려봐 자 하고 싶은 거 있어 기다려봐 야 이거 하트 뭐야 옆에? 네? 그냥 누르는 거야? 아 근데 아니네? 여기 괜찮아 여기 아 무서워 예리 할머니 치마 아니거든 맞아요 보자마자 할머니가 할머니 블라우스 no 예림이 할머니 스타일 저희는 안보여 we are in Mexico we are in Mexico 뭐야 hola hola we are in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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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as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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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혼자 조명받았다 오 내가 하지 마 내 이마가 광대랑 네 아 너무 자다 왔어 근데 아니 이게 잠깐 찍은 거 너무 잘 보이네 헉 뭐야 보라색 나무로 보라 돌이 여기 왔는데 뭐시?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 보라색 꽃 나무가 있어요 자카란다라는 나무인데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예쁜 그리 너무 예뻐요 브이앱이 없는데 브이앱이 없는데 이거는 저장이 안 돼? 그런가 봐 이건 뭔데 인스타 라이브 너 걸로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내 아이디 저는 옆에서 음악 틀고 있었어요 디젤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예쁜 각도 찾아주고 있다고 배려하고 있어요 내가 찾을 수 있어 내가 찾을 수 있어 밖에서 많이 들렸어 내가 알지 아니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았는데 다행이다 내가 또 내가 알지 하면서 무분비 진짜 웃어 노래를 틀어주세요 아이고 또 아굴려 둘이 와서 계속 닿고 뭘 또 표정을 확인하게 안 나 괜치 않나 제 옷이 너무 편해 보인대요 맞아요 편해요 어 이거 라인 이것도 볼 수 있어 ASE 에이 우리 아 요롤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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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슨 요롤에 아기가 얼마나 사람 쳐도 안 나 사람 쳐도 안 나 사람 쳐 이게 진짜 편하나 편하네 근데 이거 약간 안 빨라서 할 거 별로 없어 I love you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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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슬기 아름다워 슬기가 아름답다니 어때 아기 자 아기 슬기가 아름답다니 아니 진짜 안 돼 슬기가 아름답다니 왜? 지켜와나 보지? 예쁜이들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슬기야 뭐? 뭐지? 이거는 멀리서 못 할 건데 이거 아니면 이거 너가 계속 열심히 한 거야 이거? 피자 많이 먹고 와 피자 먹었어요 하와이안 피자 아아 깜짝이야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 며칠 전? 어제 슬기 사진 찍어줬어요 근데 이거 사실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좋아요 보이나? 고정기 안 보일까 고정기 안 보일까? 고정기 하루종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은데 역시 모델은 사진이 별로였어 정말 별로였어 그래서 사진 안 좋은 거 있어요 저희 셋 사진 찍는 거에 자신이 있어서 아까 이게 도착해서도 막 찍었어요 건물 색깔 되게 너무 예쁜 거예요 동화책에 그림을 다들 벽화를 그리시더라고 아까 이거 뜯거든요 뭘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걸 뜯었어 우리 예전에 이거 연습하잖아 우리 옛날 평가의 곡 이거였어 단체 여자 연습인데 그리고 이제 예린이는 처음이었죠 라고 말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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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너도 좀 나와 좀 많이 나왔어요 얼마큼 했어 저 오랜만에 그럼 내가 밥 먹고 왔지 징크에서 드셨어요? 아니, 처음에 잤어 아, 자다가? 자다가 지금 한 한 시간 반 전에 일어났어 밥 먹고 얘기하고 건물들 색깔들이 너무 좋고 색깔이 약간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택시도 핑크색이고 색이고 맞아 그래서 좀 베스트 베스트? 색감 이쁘게 어 맞다 저 아파트 모르고 어떤가? 이거? 어 원래 그 옆에서 찍었어요 좀 더 봐 빨리 찍었어 전에 찍었었는데 저는 이것도 이쁜데 차 고치는 곳이라서 보여줄게 없나? 이게 차 타고 가면서 찍었가지고 저희 언니 드라마 찍으러 갔어요 조이 잘 도착했더라고 내가 그 옆 타코? 타코 안 먹었어요 타코 내일 먹을 거예요 내일 먹을 거예요 셀프 내일 했어요 얼만큼 했어? 좀 오래 했어 브이앱 하다가 이거 찍은 거야 아니면 이거 먼저 하다가 브이앱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려서 우리의 파트 보이와 이렇게 볼 텐데 승 해플리에벌 애프철 틀어 달래요 해플리에벌 애프철 틀어 달래요 해플리에벌 애프철 오케이 우리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거 해플리에번 Men title 해플리에벌 애프철 틀어 달래요 진엘 fool 친구 내 소원단 말 오예 난 구해줄 사랑 뿐 없나요 빙장한 너는 멀리서도 바뀌는 태도 다른 존재가 발짝 따라간 나는 이름이 뭐죠 baby 워워워워 신이 하신 날이 대문하게 가사 몰라 콘서트에서 이거 하면 재밌겠죠 나나나나나나나나 지우큰 지우큰 나 이 소리가 너무 좋아해 얘네 얼굴 안 나 나와요 여기 마이크 있어서 소리 이상하게 들려 갤럭시 여기 마이크 있어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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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zwischen 들어가 지금 Communications 귀신? 나 귀신? 이거 콘서트 약간 맞춤복인 것 같아 그쵸 나중에 이거 꼭 넣을게요 웬디언니 귀신같이 나오는데? 어머 내가 갈라온다 내가 내가 의자를 빼야겠어 아직 조금 조금처럼 길어갈 때 터지는 거 아닌 조금 조금 레블랩레블벨만 나오는 콘서트요? 네 저희 단독 콘서트 하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노래 콘서트 꼭 해요 꼭 하실 거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침대에서 여러분 지금 통화하는 베드베베 뛰겠습니다 아니, 침대 갈래요? 불이 없어 근데 아까 불 없는 데서 계속 했어요 여기서 잘 나와 아, 이제 갈까? 원래 우리 저기 저기, 스텝뿐만 가까이 블랙 시스템 저는 아, 저거 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소녀가 살았는데 헷 헷 헷 헷 클로즈 한 번 잡고 해줘요 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기 가볼까, 우리? 여기 너무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저 왜 이렇게 오래 하던데 다닐 때 다닐 수도 있어 괜찮겠지 인스타라이브를 아, 해도 되는데 머리봐 나갔다 갔다 갔다 나갔다 갔다 큰일 났다 어 브이 엠도 먹고 응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녁 저녁 그렇게 하면 나간다고요, 사람들이 재미없으니까 알았어 자 내가 봤는데 브이라 이거 인스타라이브가 말을 안하면 진짜 재미가 없어 인형들이 말하네 내가 읽고 깜짝놀래서 여러분 여기는 지금 새벽 3시 반이에요 3시 반 3시 반 5시 반인가 한국이? 5시 반인가 아마도 5시 반 아, 글쎄? 그랬던 것 같은데 텍사스랑 똑같아? 아니 그 저기 오후 그니까 텍사스도 공개했어 텍사스도 공개했어 나는 아니야 싫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시간여행하는 것 같아 아, 하루 전날 갔다가 시간여행이 아니야 그냥 한 곳에서 그냥 그때 옛날 거기에 어 머물러 후 여기 저희 웬디언니랑 제가 아니에요 전 지금 우리 노래 중에 Say hi to Tyler 그래요 You guys not sleep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갈 거예요 잘가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으 그냥 콩med 흐 으 어 애 더블드 inté 에미 그랑 마이크인데 화면을 아직 안 지우고 있어 한다고 애들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바이 인사해줘요 레디 레디 안녕 바이 굿나잇 같이 떠요 바이 바이 아 얼음 왜 들고 와가지고 갔다 우리 세상 오 무슨 근데 왜 V LIVE 안 될까요 어 아휴 근데 이거 이렇게 오래 해도 돼요? 괜찮겠지? 안 되는 건 없겠지만 저는 악성 댓글 신고할 거예요 오늘 가려줄게요 괜찮나 이거 신고하기 기능이 있어 근데 안 되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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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 댄스 플리즈 우리 계속 댄스 쳤는데 영원을 기원해 승헌언니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뭐예요? 왜 이렇게 앨범에서요? 저는 저는 유리랑 같이 나와서 저는 바리탁도 좋고 탁투미도 좋아요 여리 지금 뭔가 예뻐요 진짜요? 계속 이러고 있어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게 있으세요 원래 여자로 힘들게 있어야지 예뻐요 저는 바리탁이랑 탁투미 뭔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곡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봄이라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저 봄이 좋냐가 제일 좋은데요 이봐 인스트루멘털 들었어요? 인스트루멘털 인가봐요 네 제가 연습할 때 인스트루멘털도 하죠 팬분들 인스트루멘털도 그냥 멜론 갈게요 우리 아까 뭐하고 있었죠 둘이 원래 악동미션곡을 부르다가 왔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뭐할까요? 무슨 노래 해야지? 아직 완곡을 안 냈어요 하고 한 날 놀려 아니면 다른 곡으로 다시 완곡할까요? 악동미션곡 아니 근데 네 아니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좋아요?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뭐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음 V앱 V앱이 연결이 끊겨서 쇼스크림 밥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이거 봐 점점 시청자 수가 나가고 있어 할 일이 있으시니까 저희는 할 일이 없어요 가와이 팬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는 언제 이렇게 또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할 수 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 저도 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래요 오늘 좀 길게 해 봅시다 한 세 시간 하죠 아 저희 왜 그래요? 웬디 누나 파퓰러송 불러주세요 파퓰러송 maybe 아리아나 그란데 파퓰러송이면 유명한 그런 노래들 아 그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중에 파퓰러송인데 그거 말한 거 아닌가 봐요 제가 그냥 아리아나 그란데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파퓰러송 우리 무슨 노래 들으면 좋을 거 같아요? 레이 먹을 때는 네 진짜 레이 레이 Safari Fahr 멕This ack 아리아나 예리 하그 웬디 플리스 그거는 허그가 아니라 어 쓰담쓰담 아니니 아예 타일 난 나 타일 예리 좋아하는 노래 들읍시다 돈세이노 들을까요 서연 언니꺼 어 예리 좀 느낌있어요 라라라라라라 아 고개 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거든요 예리 지금 하트폭격이래요 저 오늘 데뷔 2주년이래요 아 그래서 지금 예리가 센치해진거에요? 뭔가 지금 예리 아 2주년이라니 네 2주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하실거 같아요 예리's English is the cutest thing ever 어 큐티스트 뭔가 방금 영어 말하는 식으로 하이 마이 내임이 어떻게 영어 헬로우 어 네 헬로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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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코가 빨개졌어요 어느이면 영어가 달다 오네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oke 헬로우 헬로우oke 헬로우 treats 헬로우 에라노 그니까 이긴 년의 계획 개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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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지천받은 아니었죠 그냥 월내부터 케이스 하얘게 지키는 거예요 구도를 좀 잘 잡는 것 같아요 땡큐요 그러면 사연언니의 동생이노 예리 지금 단독무대를 내가 잡아주죠 어 진짜요? 근데 와이파이 안 돼서 잘 안 섹시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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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돼 섹시나 이쁘다 늦었다는 그런 눈빛을 말아줘 베이베 떠나지 말라던 그대 흐르지 않는 사진 없어요 흐르지 않는 사진 없어요 모두 미안해 내가 틀렸어 보내는 사진 없어요 그리고 너 아무도 다 알아요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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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의상 입으시고서 하시는 게 너무 이쁘셨어요 춤하고 예리 아까 그 자리로 다시 오세요 그 각도가 제일 예뻤어요 아침 나와요 아니 지금 예리 도모에요 아니 정말? 너무 예뻐서 그래요 예리 춤 너무 예뻐서 그래요 예리 20년 기념 아 아까 멤버들 없어 예리 하나 그런데 You know 예리 1 연기 2 잘 출력되겠니? CarCH fyzel 소리 통한 어떤 소리가whe 소리가 너무 커서 울렸대요 죄송해요 네나는 못든던 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최고래프대요. 땡큐. 영원한 노래입니다. 여전히 내가 죽였던 Don't say no 밖에 누구야? 어? 아름. 자 이제 나와주세요. 웬디. 저 코가 빨려요. 큐티. 아 진짜 너무 괜찮아요. 우리 오늘 콘셉트 내추럴이에요. 아 너무 내추럴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예쁜 얼굴. 점점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내추럴 지금. 왜냐면 지금 몇 시냐면요. 지금 3시 48분이에요. 제가 약간 스케줄을 할 때 시간이 얼마 못 자거나 그러면 제가 잠을 잘 안 자요. 음. 못 자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안 자요. 뭐라는 거야? 웬디. 아. 아. 아윤아. 근데 내 삶은 거라고. 아. 너는 하리문에븐이야. 아. 이렇게 부르래요? 아. 하니문에븐 좋아해. 하니문에븐? 아, 메이크업 지우고 잘 거에요. 맞다, 우리 지금까지. 지워야 돼요. You are the best. Honeymoon, are you? Oh, you didn't feel tired. Oh, you're missing me. Get some rest. You are the best. 아,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조금 이상해요. I'm sorry. I'm sorr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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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eally? Whoopu? Yeah. Oh, Oh. Oh, Oh, Oh. Oh, Oh. I'm sorry. Oh and 이 날엔 It seems to make a lot more sense And what I see ahead of us Ahead of us Hey hey I'm ready to make the turn Before we both crash and burn Cause I could be the death of us The death of us My heart is driving rain Starting out to make change Same old lane Going the wrong way home Life is stuck in bumper to bumper Dropping I wonder 사실 I can help you The way that I want Back to the way it was Honeymoon Avenue Honeymoon Avenue My baby Crazy Back to the way it was Wendy sing, please Hey, what happened to the butterflies Actually, I don't like this song as much Oh, yeah 근데 잘 어울려요, Yeri? 고마워요 Mariana Beryl's 노래 늘 잘 어울려요 아 진짜요? 응 저 처음에 4경호 거리인데 자주 이분의 노래를 Wadie Mood 아 진짜 제가 이제 Yeri가 흥얼거리로 할 때마다 되게 뿌듯하면서 말했잖아요 Thank you Goodbye 또 하고싶은거있어요? 또 언니이기지 저는 뭐가있을까요? 찾고있어요 찾고계세요 저 아까 그거할래 아 그래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될거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1점을 다음 곡은 웬디 한국곡 네 너무 좋아 아 근데 저희 노래 좋아요 생각한 공기만 우를 감싸고 있다 너는 고개를 돌린 채로 한숨만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할 표정 하지마 싫어진거잖아 그래 그래 널 떠난 수 에게 비겁되지는 널 보는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여기까지 오우 정말 좋군요 뭔 노래네요 끝이라는 곡입니다 끝이라는 곡이에요 요즘 웃겨 끝이라는 곡입니다 예리한테 예능감을 배웠어요 제가 요즘 좀 성장했죠 성장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아 근데 저 진짜 이 노래 좋아하는데 웬디언니가 불러주니까 그때 예리가 이 노래를 듣고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때 같은 방 썼을 때였어요 아 진짜요? 그때 알았어 그전에는 이게 몰라 그전에는 이 노래를 몰랐었는데 예리가 듣고서 그때 계속 듣다가 제가 한창 암흑이시기 때 이걸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다음 뭐 듣고 싶어요 다음에 점점 자장가를 밀고 나갑시다 그럼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부라는 거예요 아 이게 26초 남았대요, 25초, 24초 그럼 그동안 우리 하고 싶은 말 저희 아니 다시 틀면 돼요 아, 그래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바로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 너무 오래 해서 15, 14, 13 아 나는 이거 하면서 끝인거잖아 깜짝 놀랐네 10, 9, 8 바로 다시 들어올게요 5, 4 이제 꺼질 거예요 3, 2 새 시작 근데 이제 빨리 갈 거예요 예이 카톡 아 카톡이 자꾸 오네 카톡 є 카톡 가사께서, You're a beautiful girl 나의 곁에 있을게 You're a beautiful girl 이렇게 미쳐가고 있어요 웬디 언니가 저랑 오늘 한 침대에서 자고 싶은까봐요 아니요 오케이 침대가 두개인 이유가 있어요 Speak English, please We have two beds here So Unless you want to No,"лушай, no 그러면 I listening happily ever after no Happly ever after Happ have have ko Are you guys tired? I'll go and do a Harakiko 저는 저 애가 또 감기도 걸렸고 우리 화장도 아직 안 지워서 근데 점점 얘가 자기 멋대로 지워주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갈게요 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